유럽 축구리그들이 시즌을 재개한 이유 전국의 해외 축구팬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른바 유럽 5대 축구리그들이 하나 둘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독일 분데수리가가 지난 5월 재개한 데 이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탈리아 세리에아 등의 리그들도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축구팬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두 손 번쩍 들어 환영하기에는 약간 꺼림칙한 부분도 없지 않은데요. 유럽 축구리그가 무리해서라도 재개되는 이유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 두유노우가 알아봤습니다. 많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유럽 축구리그들이 재개 일정을 앞당긴 이유는 바로 돈 문제 때문인데요. 여러분, 축구클럽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시나요? 축구클럽의 수익구조는 크게 경기 수익, 방송 중개권 수익, 광고 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른바 레바민 같은 메가클럽들은 광고 수익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유벤투스, 첼시와 같은 클럽만 하더라도 방송 중개권 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리그가 중단돼 경기를 치르지 못하니까 방송 중개도 없고 가장 큰 돈줄을 잃은 클럽들은 엄청난 적자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해외 매체에 따르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리그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리그 측이 물어야 하는 방송 중개권 환불 비용은 약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편 유럽 축구리그 재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여전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아직 리그를 재개하기에는 위험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경우 리그 재개를 앞두고 스태프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4일에는 손흥민 선수의 소속 구단인 토트넘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선수단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르히오 아구에로 역시 대부분의 선수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선수들에겐 모두 아이가 있고 가족이 있다며 두려움을 전했습니다. 트로이디니, 은골루, 칭테와 같은 선수들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팀훈련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수들이 부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은데요. 리그가 중단되며 밀렸던 경기 일정들을 오는 7월까지 모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틀에서 사흘골로 한 경기씩을 뛰어야 하는데요. 보통 리그 경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치러지는 걸 고려한다면 선수들에게는 고난의 행군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개막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오는 19일까지 주말 주중 가릴 것 없이 매일 경기를 치릅니다. 이는 부상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인공지능 예측 결과에 따르면 예정된 일정대로 리그가 재개될 경우 선수들의 부상 확률은 약 25%가량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결국 지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의 기대 속에서 재개된 2019-20 시즌 유럽축구리그가 큰 문제 없이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합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